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 문제 그리고 자금비에도 앞집으로 밀려 내려오던 토사문제 구걸을 복구하면서 한번에 잘 처리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제 땅 제 땅을 밟지 않으면 대부분이 맹지인 땅이죠 자 이 땅 포장 제 동의를 받지 않고 전 이장과 저 산속 지금 현재 길막을 한 사람 앞 땅을 구입하기 전에 포장을 한 곳이죠 자 동의 받고 포장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포장됨으로 인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다니는 사람들이 기존 비만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문제까지 잘 해결됐다 저는 그 소리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물길이 사라졌죠 기존에 있던 물길 구 자 길을 내면서 메운 겁니다 메우고 나면 길을 만들고 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냥 메우고 끝 그래서 모든 물들이 제 밭으로 들어와도 저는 새로운 물길을 전봇대 쪽으로 내줬습니다 저쪽에 또 다른 구로 이제 모든 물길을 돌렸죠 아니 얼마나 편하게 널널하게 잘 다녔습니까 16년 동안 길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입도 코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다 자기 볼일을 마치고 앞당을 오래 구입해서 길을 막은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장을 해뒀으니 자기는 이 구로 다니면 된다 지금 표시된 곳과 제 경계 이 사이 그리고 작업을 하고 계신 곳 저 사이 구입니다 자기는 이리로 다니면 된다 그리고 저 안쪽 땅은 내 땅이니 막아서 이 안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못 다니게 하겠다 딱 이 의도죠 일단 자기가 다닐 길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이매를 구입하고 저기에 있는 구 기존의 두 번째 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커브 돌는 쪽 전봇대에서부터 일자로 자기 땅에 바로 물려고 한 거죠 이걸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유지 그리고 국어 못을 메우고 국어를 메워서 한 사람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에 못 다닌 곳도 아니죠 길이 없었던 곳도 아니죠 제가 막은 곳도 아니죠 그리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유지 저수지는 메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깊은 임야가 많은 곳 국어도 함부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썩어도 한참 썩은 자 길막을 한 사람의 정신이 썩었던 거나 아니면 이 동네 자체가 이 면 자체가 이 시 자체가 뭐가 썩어도 썩어 있겠죠 그 썩은 것까지 여러분들 찾아내려면 찬찬히 쪼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어 자 기존에 물이 나가던 자리 도로를 내면서 메우고 복구를 다시 하지 않은 거죠 자 제가 복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면에서 오히려 장비를 지원해라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 불법이 아니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마음 편히 복구하십시오 자 이 안쪽 사람이 불법 쓰레기 매립 그리고 불법 성토 불법 임야 벌목 그리고 산 절개 거기에 허가 받지 않고 애시당초 그냥 자기는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폐골제 자 폐골제는 여러분들 허가를 받은 후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골제를 가져다 둔 것 또한 아주 큰 문제죠 자 이러한 행위로 앞쪽 지금 길막을 한 곳 저곳은 자기 땅이죠 산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쪽으로는 만들어진 길 기존 도로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자 기존에 다니던 길 지금 현재 구 사례가 있죠 기존 여기에서 이제 커브 딱 꺾이는 자리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밑에 있는 밭자리와 길자리 거의 높이 동일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였죠 저 많은 물들이 그리고 마음대로 볼목을 하고 뿌리를 다 캔 자리 거기에서 밀려 들어오던 물 흙 아 이 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길 기존의 구 다시 복구해야 되겠죠 자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땅을 통해서 나갑니다 기존의 구 자리로 자 이 집은 허가받을 때 집에서 나오는 이제 오수관 허가해줬죠 이 자리로 물어서 이 관 또한 이렇게 구로 흘러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공무원들이 이 구를 어떻게 손을 대는지 길막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구를 어떻게 손을 대고 민원을 넣고 하는지 자 함께 지켜봐 주시고 자 이제 공무원들이 함부로 이걸 덮는다 한 사람을 위해 덮는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아유 뭐 민원여코 이러는 거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저는 민원이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 민원 때문에 자꾸 전화해서 언제 나오냐 뭐하냐 뭐하냐 그럼 아쉬운 놈이 되겠죠 그리고 구질구질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제가 공무원들의 행동 행동에 따라 바로 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대체 행동에 따라 지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찬히 조음에서 들어가야 썩어 빠진 것들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 지인들이나 어 저의 회원님들 우리 유료 채널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 여기가 다 어딘지 압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다 기다리고 있죠 왜 다 된 밥에 재빠뜨리지 말자 자 기존 구 다 찾아냈습니다 여기곳은 이곳은 4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곳이죠 그리고 제가 16년 동안 농사를 해오면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 면에 이제 기부도 하고 그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자 공무원 행동요령 봐서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옛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아휴 저 똥파리 같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을 이렇게 길막이 아닌 다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임업 교육 또 임업 주의사항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말을 거칠게 어 약간의 그 방언 또 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이 길막 현장 만큼은 제가 나름 예쁘게 말을 하려다 보니 아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 또 집안을 빨리 공개 안한다 이래 해서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하고자 하는 그걸 바로 실천하지 못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좀 불평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여러분 다 함께 원래 자리로 돌려놓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